자, 갑시다. 이거 뭐 이겼죠. 아이씨. 플레이 눌렀구만. 갓렛 5개. 어, 뭐 하려고 그랬지? 회장 하나. 훌리건 3개. 됐어. 고! 이거 뭐. 와, 여긴 아예 우주에서 하네. 그거 같다. 옛날에. 맞죠. 빰빰. 빰빠바밤. 빰빰. 빰빰. 그렇지, 훌리건들 나이스. 훌리건 나이스. 나이스 리건이들. 나이스, 리건이들. 나이스. 훌리건 미쳤네. 훌리건. 역시 12번째 선수. 훌리건. 훌리건의 갓렛 조합. 기가 막히네. 여기다가 적들 퇴장까지 시켜주면은 금상 쳐맞아. 야, 이거. 이거 그냥 이겼는데? 막판 1분 남았을 때 확 오자. 확 나오자. 와, 방금 저. 비투리쉽 아닌가? 와, 털린 미쳤네. 자, 1분. 쬐깍쬐깍 1분 남았을 때. 플리건 21명 투입하겠습니다. 지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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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퇴장돼쓰 적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 우리가 1점밖에 못넣지? 다음에 퇴장빼고 가짜공 넣자고 진짜 시원하게 한번 보여줘 시원한거 좋아하시는구나 가짜공 4개 가털에 2개 그리고 훌리건 2 자 5대4네요 5대4 만드는게 목표네 재수없네 이러면은 좀 하기 깔깔깔깔끄러워지는데 깔끄러운데 우선 공을 다 줄까요? 공을 다 줄까? 아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못조져서 짜증나는데 우선 우선 터렛을 양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배를 해줍시다 그리고 훌리건도 좌우 호박술로 훌리건도 양쪽 다 내주고 자 가운데 이제 공 떨어트립니다 빠빠빠빠빠빠빠 빠빠 새해 축하해 아 5대 4인데 이씨 아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이렇게 넣고 훌리건 빼자 훌리건 노스는 뭐야 훌리건 빼고 공 넣고 어 그 다음에 방어막 이렇게 합시다 어 5대 3이야? 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act 짜자. • 아락 testoster 19 срав rider 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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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대기! 일점만! 1점! 1점! 그렇지 깼어. 못 넣기. 막어 아 어떻게 넣었어 아 진짜 짜재나 구석에 있었어 아 진짜 짜재나네 빠른 게임을 위해서 공을 더 많이 줍시다 4대3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게 날 레벌 할수 있어 하루종일 all day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때 나를 욕해 4대3 이랬지 됐어 안돼 안돼 더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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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3점 넣어오어우 이 멍청아 아아아앜 이거 넣어야돼 아 이건 넣어야돼 각이야 이거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들게요 아 내가 조작해버려야되겠다 아 퇴장안 넣어도 주차게, 주차게, 달인. 아이 두개 넣으면 어떡해, 이 사망코야. 아이 두개 넣으면 어떡해. 이번엔 깬다. 이번 조작으로 완벽한 스코어를 만든다. 1. 2. 2. 1. 2. 2. 2. 2. 2. 3. 2. 3. 2. 2. 2. 2. 2. 2. 3. 2. 2. 2. 2. 2. 2. 3. 3. 2. 됐어! 마구! 안 돼 여기 안 돼 그렇지! 엥! 좋아 좋아 아 요렇게 하면 편할걸 그쵸? 요렇게 하면 편한 건데 아 다섯 골을 먼저 넣어라 아 다섯 골을 먼저 넣어라 자, 가들어 보자 아, 으아, 두 개야 야, 하나만 넣어라, 그 중에 야, 그 중에 하나만 넣어 야, 하나만 넣으라고 하나만 넣어 아, 다섯 골 차야? 다섯 골 차이였어 자, 하나, 하나 아, 두 개, 두 개 아이, 두 개 아니, 지들 아니, 아무덤데도 못 넣어 이 멍청한 것들은 야, 이 멍청아 넣으라고 어흐 슛, 주거리 슛 해, 그냥 이 멍청아 아이, 이 멍청아 그렇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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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래 그래, 그래, 임마 이거, 막 막 게임인가? 어어, 뭐야 이거 토네이도 나이스 토네이도로 깨보겠습니다 아, 4대3 아, 씨, 진짜 미치 미친다, 미쳐 어 자, 4대3이었죠?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하하하하 4대3 어, 내가 직접 만든다 4대3 깔싸메쭈 아,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짱, 짱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뭘까 한 50골 넣을까? 한 50골 넣을까? 한 50골 넣을까? 아 야앗 짜앗 하하하하 아주 쉽죠? 이번에는 훌리건으로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훌리건 흉들로 아아 아이, 또 주작판이야 아아 3대 아이, 뭐야 아아 씨 야 다 치워 상 다 치워 이씨 새끼들이 말이야 어려가지고 다 치워 다 나가! 나가나가 아, 두개밖에 안들어갔어 자 자 사 사 4대 2 완벽해, 완벽해 으으 으어어어어 나갔다 이거 뭐야 개좋아보요,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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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발칸포 뭐야? 우리 편을 쏘는거야 적을 쏘는거야 야 노쓸모 아 마지막 변기가 진짜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그지같네 야 이판 끝내 응당 축제야 응당 축제 응당 축제야 도대체 여기는 언제 끝나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주작이야 이번판 주작판 100% 주작판 100% 주작판입니다 토토 까세요 그럴줄 알았어 정확히 맞아 떨어졌지 자 잠깐 스톱 아 이거 타임 이거 멈추는거 이거 할때마다 자꾸 그 그 법정에서 타임 타이머 쓰는거 고생해 지금 몇 대 몇이야 3 대 2 3 대 2 대 2 대 2 아 쟤네도 날 축복하잖아 어 완벽한 축구를 했으니까 놀랬겠지 놀랬겠지 놀랍지 놀랍지 놀라워 자 이번에도 가터렛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